시간이 많지 않다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네 마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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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yah 안나오면 국물이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예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일러가 되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가 보면 제가 조승에 비해 왕관 근처가 아쉽게 왕관을 이동한다 왕관에 도착했냐 왕관에 도착한 왕관은érica 카톡 아직도 안 돼 어 몇 시간 되냐? 거의 9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잘 시간이잖아 고기는 이제 새벽 1시 이제 막 잘 시간 아니야 이제 막이 하니까 새벽 1시면 주말이라 늦게 자긴 하네 그렇지 흠 흠 흠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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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틀은 뭔가 더 찬다 아 뭐? 아 밖에 있는거?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글로벌